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재닷컴의 조살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3월 14일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지금 착착 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안철수 위원장은 오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인수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기자들 앞에 설명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전부터 통이동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을 했죠 거기서 안철수 위원장 그리고 권영세 부위원장 또 원희룡 기획본부장 장재원 비서실장까지 같이 차담회를 하면서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이런 어떤 의지를 다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가지 인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윤석열 당선인 오늘 남대문시장을 방문하는 첫 현장 행보가 있었습니다 상인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그 이후에는 함께 국밥을 먹으면서 점심 식사하는 이 자리가 공개가 됐는데 시장에는 많은 시민과 상인들이 몰려서 아주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악수를 청하거나 또 함께 사진 찍자라고 요청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인수위원회의 안철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인수위원회가 그려나갈 큰 그림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는 이런 자리였습니다 인수위가 준비하고 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 그리고 세 가지 운영 원칙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안 위원장이 발표한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는 이렇습니다 첫째 공정과 법치 민주주의의 복원 둘째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기반 마련 셋째 지역 균형 발전 넷째 지속 가능성 다섯째 국민 대통합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인수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적 과제 다섯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 운영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원회를 이런 원칙 하에 운영해 나가겠다 그 원칙은 겸손, 소통, 책임 이 세 가지인데 각각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공정, 법치, 민주주의의 복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학 입시와 취업에서의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언론 장악, 음모 등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과제가 미래 먹거리 그리고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철강, 조선 등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켜서 1980년대 이후에 20년간을 먹고 살게 만들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 벤처 붐을 일으켰고 2000년대 이후 20년간 먹고 살게 했다 이제 다음 대통령은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해서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 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실패가 저출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근본적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지적하면서 좋은 직장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지방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면서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또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일자리 부족과 높은 집값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위례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지속가능성 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부채 증가 속도가 1위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시급한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또 탄소중립 문제도 최선을 다해서 실현해야 할 과제이고 이것을 해결해야만 우리는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국민통합과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전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 정부 정책 중에서 이어나갈 것은 이어나가고 폐기할 것은 과감히 폐기하고 또 수정, 보완할 것은 수정, 보완해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 인수위를 이렇게 운영하겠다 세 가지 원칙이 겸손, 소통, 책임이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니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겸손을 강조했고 또 소통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들어서 국민과 또 언론과 소통하면서 청사진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셋째 책임에 대해서는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윤석열과 안철수 이 두 사람의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이런 가치들이 추가가 되고 보완이 되죠 미래, 통합, 과학, 기술 그리고 코로나 방역 뭔가 이런 가치들이 아주 더 보완적으로 추가가 되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구상하는 이런 어떤 여러 과제들을 중심으로 많은 청사진 그리고 국정과제를 잘 발굴해서 정말 5월에 아주 힘찬 좋은 출발로 새 정부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